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 대형 화재의 현장 합동 감식이 오늘 있었어요. 당초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벌이려고 했습니다만 화재 완전 진압 이후에도 다량의 연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터라 맨눈으로 상황을 살피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7년에 여수 추산물 특화시장에서도 큰 불이 나서 순식간에 거의 모든 점포를 태웠죠. 그때도 이번 서천시장 화재처럼 설을 2주가량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설 대목 앞두고 망연자실에 있었고 늦어지는 감식과 폭부에 마음이 타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서천의 상황이 그때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가 현장을 다녀갔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화마로 인해 눈앞이 캄캄한 상인들에게 누가 누구랑 화의를 냈느니 패딩을 입었니 기차를 같이 타고 갔느니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이야기일까요?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방편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앞이 보이게끔 잘 설명해주는 믿음직한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라디오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여순 사건 관련 소식인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대한 재구성 촉구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어요.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2월 12일이었죠.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상조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진상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작업의 내용을 발행하는 보고서로 사실상 여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행하는 유일한 공식적인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임에도 작성 기획단으로 구성된 인물의 면면이 여순 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특히 평소에 우익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인사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 또 해주셨는데 진상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 이 역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위촉직을 구성할 때 여순 사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장에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련 논문이나 총서들을 발간한 분들이나 진상규명 운동 등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9명 중 한 사람도 여순 사건과 관련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거나 진상규명 활동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정부부처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9명이고 위촉직이 10명으로 총 15명입니다. 이 중 한 분이 유족 대표고 앞서 말씀드린 9분에 대한 역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기획단을 재구성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전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꺼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도의 의원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구석양의 인사로 위촉된 기획단 구성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편파적인 기획단 구성은 제여순 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역행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보다는 이분들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누를 범할 만큼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고흥근 후회, 광양 후회, 정의당 전남도당 등 지역 전개를 비롯해서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 순천호 YMCA 등 많은 시민단체도 기획단 인사 재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획단 재신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위촉직 9명 중 1명이 타임을 했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기획단에서도 부담이 클 거라는 부석입니다. 지역 전반에서 좀 더 목소리를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수로 가겠습니다. 화양면 폐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주민과 시가 대립하고 있어요. 네, 여수시와 롯데건설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 부지가 지금은 폐교된 이목초등학교의 부지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이목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이곳을 소득사업을 위한 복지나 문화공간시설로 활용해와서 더욱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목초 폐교는 여수시가 여수교육청으로부터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입한 곳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화양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여수시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공청회에서는 좀 이야기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목초교 부지 하수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인데 하수처리장 구축이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지응됐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민설명회를 갖기는 했지만 당시 과반이 안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후에는 한 번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여수시의 입장도 완강할 만합니다. 하수처의장 설치 사업은 애초에 주민의견 정치나 동의를 거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마을 대표들이나 주민의견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네, 앞서 진행됐다는 주민설명회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게 지역구 시의원에 따르면 앞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당시 마을 이장님이 전 이장이었고 현재는 또 다른 분이 이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멸 마을이다 보니까 이 이장님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현직 이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전 이장님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받아들인 상황이었고 시천 이장님은 절대 반대를 고수한 실정이어서 조금은 난처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에서 이곳에 하수처리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좀 이야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동북권 구축 아파트와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30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북권에서도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5만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중순 기준으로 여수시는 66개 단지 2만 4,991세대로 집계됐고요. 순천시는 60개 단지에 1만 9,134세대 광양시는 광양읍을 중심으로 45개 단지에 1만 4,014곳 세대가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 도시를 합치면 171개 아파트 단지에서 5만 8,639가구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순천의 경우에는 매곡동과 조래동 일대 여수는 원도시민 국동과 구여천시 일원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 일원의 구축 아파트가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부분 중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중공 30년이 넘은 단지에 대한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 지역의 해당 구축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동북권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 참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전망 어떻게 될까요? 관건은 사업성인데요. 문제는 최근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나 PF 금융조달 비용도 증가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희의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LH 아파트의 경우 부지 면적이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LH 아파트의 경우 부지 면적이 넓고 층수가 저층 위주여서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 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소수 아파트 단지 위주로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여건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990년대에 지어진 택지 개발 기구의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서 개발 예측이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전법정 내 생각만 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아진 이겨라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엄청 움츠러들어가지고 지금 너끼가 좀 구부졌어요? 네. 되게 많이 추우신가 봐요. 저도 모르겠구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이겨라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별다른 일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지내는데 또 1월이 가는 걸 실감하면서 또 이제 곧 2월이고 또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설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정말로 이제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도술일만 많은 거죠. 원래 연말로 다가올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데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빨리 더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 주에는 또 설 계획도 어떻게 잡고 계시냐 또 여쭤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을 주목해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KBS에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는데 이 드라마 방송분 중에 이제 그 말 타는 장면에서 이 말을 이제 학대했다라는 혐의로 제작진하고 이제 KBS 한국방송공사도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동물 그런 보호단체로부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와서 좀 가져와봤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인정된다. 네. 그래서 그 이제 해당 그 피디들에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또 이례적으로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KBS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봤을 때 지금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제 PD 3명하고 한국방송공사잖아요. 그 PD 중에 한 명은 일단 항소장을 낸 걸로 확인이 되고 아직 항소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아마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KBS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아직 항소장은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 미필적인 고의를 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양벌 규정까지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제작진을 고용한 한국방송공사에도 책임을 물었다는 거에서 좀 이제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이렇게 인정돼서 유죄 사례가 나온 것은 아마 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할 방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을 감수 내지는 용인한다는 그런 의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죄도 그리고 이제 통상 이 행위를 한 제작진 개인들에게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양벌 규정까지 적용해서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그래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장면이 촬영된 거 이제 방영이 된 거는 2022년 1월이었고 장면이 촬영된 건 2021년 11월이었는데 좀 추웠을 때잖아요. 이 극중의 장면이 이제 이성계가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한 거예요. 말이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진 거죠. 심지어 이 말이 촬영 닷새에 대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었다. 이 극에 있어서 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CG라든지 어떤 다른 기법 아니면은 충분히 다른 어떤 연출을 통해서 낙마했다라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말을 이렇게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 장면을 연출을 했어야 되냐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한 게 피해 말의 고통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일으킨 파장 이런 거 고려하면 재채기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이제 이와 반대로 벌금형이 나온 걸 환영하면서도 그래도 처벌이 또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극에는 말이 등장하는 씬이 많기는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요즘에 하는 사극 있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인가 잘 보진 않지만 우연히 시작하는 걸 봤는데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동물들의 복지를 잘 신경 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걸 의식해서인지 그런 문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에서도 뭐가 참작이 됐냐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고 어쩌다 보면 관행적인 촬영 방법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에 이른 점이고 또 이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워낙 논란이 되니까 KBS가 주관을 해서 동물을 출연시켜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시행한 점을 참작해서 원래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밝혔죠. 어떻게 보면 또 사후 약방문인데 그래도 아동이 출연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가잖아요. 안전한 환경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정신적인 이런 걸 제공한 상태에서 했다라는 어떠한 판결이 생기면 그거를 기반으로 또 어떤 이런 지침이 새로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항소를 했다고 하니 또 한 번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촬영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로 넘어가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럴지 최근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소형 점포나 재래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약함을 노린 것이겠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양이 6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만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고외권이 많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위조지폐 제작, 유통, 사용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이고 시장에서 장사한 지 우리가 벌써 50년째인가? 아니 그려 임자랑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갖고 지금 우리가 백발이 다 안 돼버렸는가 근데 아따 장사 50년 만에 이런 불경기는 나 진짜 천보네 천봐 뭐? 영감이 불경기를 알아? 젊어서 한랑맨치로 한랑맨치로 놀러만 댕겼지 뭐 장사가 안중에나 있었간디? 젊었을 때 남앤치만 하라 그러소 아니 그때는 다 저기 그 뭐시겠냐 저기 뺏구드 신고 여자들하고 꽃놀이 가고 그랬지 나는 그래도 여자는 안 만났네 술은 좀 까먹었을란 건 몰라도 조용해 이 양반아 아이고 저기 저기 손님 들어오시구만 어 할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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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산해 주세요 예? 아휴 이걸 다요? 다 진짜 완전히 호구 하나 들어왔구만 아이고 손님한테 호구가 뭐여 손님 듣겄어 장사 안 하려면 나가있어 이 화상아 예예 이거 다 해서 11,000원이나 되는디 아휴 어찌까 너무 많이 나와버렸네 아휴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제가 5만원짜리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아휴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은 나가 3만 아니 아니 3만 9천원 남겨주면 되겠지요 예예 아휴 장사도 통 안되는데 이렇게 팔아주고 가니까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돈이 조금 이상한데 저기 영감 이리 좀 와보시오 아니 왜 뭔디 5만원짜리가 왜 아니 이거 색깔이 이거 원래 그 5만원권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하 이 여자야 이거 위조시피 아니야 이거 아이고 장사도 안되 죽었는데 이제 노인네들을 속여먹어 아이고 천보를 받을 놈 같으리라고 그냥 여기까지 제가 사투리가 여러가지가 섞였다는 걸 아까 많아요 전국팔도 다 나올 뻔했습니다 이북쪽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섞였어요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럼요 그게 또 이제 손님을 맞이하려도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손님을 상대하시다 보니 불꽃도 노인연기와 함께 오늘 이야기 주제에 또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통화 위조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아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그 위조지폐에 관련된 거는 영화로 소재로 좀 많이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 최근 들어서 가짜 5만원권 지폐 사용했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사실 화폐를 위조하는 범죄는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고 엔데믹 전환 이후에 대면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아무래도 시중에서 이제 화폐 거래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거래 때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대면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의 양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위조지폐라고 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권보다는 주로 고외권을 중심으로 위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도 5천원권 위조지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무리를 또 일으켰었어요 현재도 이 5천원권이 간혹 시중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도요? 네 그때 1년 번호가 77246로 되어 있는 이게 아직도 떠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유통된 가짜 5천원권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통된 그 건이 총 몇 장이었냐면 이 사람이 만든 게 5만여 장이었다고 해요 5만여 장이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지금까지도 유통이 되냐면 8년 만에 잡혔어요 이 위조범이 이 위조범이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능을 엄한 데다가 썼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례로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일반인이 보더라도 어 이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식별이 가능했는데 당시 이 사건의 그 위조범은 굉장히 정교하게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서 위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촉감도 비슷한 어떤 특수 용지에다가 그 5천원권 앞면하고 뒷면을 복사한 다음에 뭐 은색 종이에다가 율곡이의 초상을 끼워넣어서 이제 합치는 방식으로 그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빛에 비치는 그 초상까지 구현을 해가지고 일본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집회의 역사까지도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위조범이 1983년 발행된 국권을 유조한 것으로 이제 그때 이제는 밝혀지니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5천원권을 전량 정사 이제 화폐 정리하고 또는 위조범주 색출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5천원권 신권 발행을 1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도 워낙 그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요 당시에 5만여장이니까 액수로는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범인이 전국 각지의 가게를 돌며 사용한 금액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이 1년 번호가 이제 막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77246 네 어떤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가 이걸 적어뒀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 1년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걸로 잡힐 수 있었지 아마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의 눈으로는 모르는데 그냥 계속 유통이 됐었겠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위조 방지 장치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놓은 오돌토돌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폐 좌하단 부분에 좀 하얀색 넓은 면적이 있는데 그 빛에 비춰보면은 뭐 천원권은 뭐 이왕 선생님 뭐 오천원권은 뭐 이희 선생님 만원권은 뭐 이순신장 다 보이는데 아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요 그거까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비들도 엄청 지금 최첨단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숨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위조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촉감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눠졌던 그림이 한 개로 합쳐져서 보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모두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진짜 지폐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나머지는 또 일치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의심하기가 좀 간별해내기가 쉽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는 거라고 이렇게 지침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보면서 숨은 그림을 찾고 또 기울여보면서 여러 홀로그램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만져보면서 볼록한 인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기본적인 건데 아직까지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로 최근에 적발되는 건들은 그렇게까지 종교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바쁜 틈을 타서 이제 바로 이렇게 지폐를 확인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건데요 아니면 그 사이에 살짝 하나 껴놓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적발리 사례 중에 보면 두 장에 한 장만 위조지폐였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사람도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워낙 이런 위조 이런 사건 그때 호되게 당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치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폐를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기울여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비춰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신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카드 대부분 사용하시고 지폐에는 많이 사용 안 하신다고 해도 소형 점포나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폐 화폐 위조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형법에 통화 위조죄가 있습니다 통화 위조죄? 또는 변조 환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외국의 화폐 집회 은행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하고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화폐를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했을 때는 통화 위조죄, 통화 위조 통화 행사죄는 물론이고 사기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겠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통화 위조죄가 어쨌든 국가의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범죄잖아요 이게 사실은 2014년까지는 살인죄랑 완전히 법정형이 똑같았었습니다 사형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이 나다 보니까 다시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만이에요 만약에 내가 위조를 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혹은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떤 놀이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목적이 순수하다고 한다면 성립이 안 됩니까? 그거는 행사할 목적이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지폐로서의 기능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이렇게 오늘은 시장 놀이를 하자 근데 이제는 실제로 쓰이는 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 이렇게 만든 행위도 위조냐 변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걸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통화의 위조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꽁트 사례처럼 5만원권 고액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식 만천원짜리 물품을 샀는데 5만원을 냈고 3만9천원을 받았어요 이거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이게 보면 전통시장의 고령의 상인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노점상의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서 2천원짜리 청국장을 산 뒤에 거스름돈 4만8천원을 챙겨서 달아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79살의 할머니였는데 황급히 자리를 떠는 모습이 이상해서 지폐를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보니까 위조지폐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다른 상점에서도 이 사람이 5만원권으로 3천원어치 나무를 사고 거스름돈을 4만7천원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교적 소액의 결제를 하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보통 채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을까요? 청국장 사시고 채소 사시고 그런 건 아닌데 소액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바꿔서 현금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돈으로 본인이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5만원 실제로 지폐가 약 20% 정도가 훼손이 되면 금융기관에 가면 신권으로 교환을 되는데요 그 점을 악용을 해서 일부러 5만원권 지폐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하고 위조 지폐 한 장을 만드는 거죠 실제 5만원짜리를 훼손을 시켜서 20% 정도만 훼손이 되면 또 신권으로 교환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커터컬하고 자를 이용해가지고 5만원권을 이어붙여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통화 위조, 위조 통화 행사, 사기 여러 개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통화 위조 예비까지 적용이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종의 정가도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렇게 커터컬하고 자를 이용해가지고 5만원권을 자르고 해서 이런 걸로 해서 아까 수법은 비슷해요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할 때 조금 소액의 뭘 산 다음에 5만원권을 자기가 위조한 걸 내밀어가지고 거스름돈을 자기가 편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이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까지는 정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각이 된 거예요 음식점에서 내밀었는데 이 조각난 부분들이 테이프로 이어져 있었고 그 금액이 표신된 부분에 글자 간 간격 같은 게 일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 정교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거 음식점 주인이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돼서 적발이 된 거예요 이분은 동종의 정가가 있는데도 또 한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처벌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제 조직적으로 수표를 발행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위조해서 뭐 금은빵 같은 데에서 이제 금은을 사고 이제 그 돈을 해서 이제 적발된 그 무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사회 초년생들이었어요 이제 뭐 사회복무요원도 있었고 해서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받기는 했는데 이제 벌금형은 부과가 되기도 했는데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조집회 범행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비교적 소액의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어떤 금은 금은 보호 같은 것을 이제 사면서 이제 이걸 위조된 집회를 지불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금은 또 다시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세 사업자들이나 뭐 재래시장 같은 어려운 상인들을 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그럼 건별로 처벌이 좀 다르게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제 건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규모나 뭐 액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뭐 횟수가 많았느냐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이냐 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점상에서 5만 원을 내고 뭐 4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5천 원어치 물건을 산 것도 지금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조 집회 그러니까 저기 통화 위조죄 위조 집회 사용 행사한 거 행사죄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데 각각 이제 다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니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죄는 다 성립을 하는데 가장 중한 죄인 통화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3년을 선고받았던 그 사건은 이제 뭐 시중에 유통된 이런 유조 집회의 양이 많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뭐 피해가 크지가 않다는 점이 또 참작이 됐고 그 통화를 유지한 방법이 뭐 고도로 전문적이라거나 조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작이 돼서 이제 형량이 정해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뭐 피해액이 크고 이미 유통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아까 뭐 무기 아까 뭐였죠? 무기도 있었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이 당연히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5천 원권 5만 장 제작해서 유통한 사람 그 잡게 된 계기가 79살 할머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번호 적어놔가지고 그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냥 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만약에 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요? 그게 가장 손쉽고 쉬운 방법이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니면 가까운 은행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 집회를 받았다라고 내가 의심이 되면 일단은 뭐 비춰보기도 하고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기울여도 보고 뭐 만져도 보고 좀 최대한 좀 검색을 통해서라도 이 감별법을 좀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거 제대로 좀 감별하기가 좀 그렇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데 그 유조 집회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뭐 인상착이라든지 아니면 타고 왔던 자동차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잊어먹기 전에 그 기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은 원래 돈에는 지문이 많이 찍히는데 이제 지문이 좀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는 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경찰에서는 이제 권고하는 게 뭐냐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봉투에 넣어라 네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시민 그러니까 상점에서 이렇게 발견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이 발견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해당 위조 집회를 이제 전달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무슨 집회든지 간에 절대로 이제 위조를 해서는 안 되겠죠 통화 위조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아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겨울방학이에요 네 또 부모와 또 자녀분들 사이에 북극 한판만큼도 찬바람이 부는 가정도 많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봉사단 보면서 봉사에 대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봉사단은요 여수 소교화학고등학교 송백모자봉사단입니다 네 재학생과 부고마가 함께하는 봉사단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주말마다 노인요양시설인 여수 진달래 마을이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복지설 찾아서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와 대화가 없어진 10대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봉사를 하면서 학업 위에 편하게 대화할 주제가 생기고 또 부모님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행복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쌓아가는 여수 송백모자봉사단 만나봤습니다 저희 서교화학고 다니고 있는 이제 2학년 올라간 서찬규라고 19세 김은성입니다 1학년 학년 대표 엄마이자 송백모자봉사단 토요일 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은희입니다 송백모자봉사단 송백모자봉사단은 서교화학고에서 봉사의 의미로 시작된 자모봉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을 가지고 지금 퍼주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손잡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단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봉사 기관을 3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크게는 진달래 마을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집 공감을 다니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처음에 다녔던 곳도 이제 다른 곳들도 있지만 지금 올해는 3군데를 봉사를 가고 있고 가는 기관마다 이제 조금씩 하는 봉사활동들이 다르거든요 공감에서는 조금 어르신들과 같이 호응하고 어르신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근육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진달래 마을이나 행복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때 도움을 될 수 있던 밑바탕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가는 주에 맞으면 그 계절에 맞게 이불을 바꾸면 그걸 또 정리해서 창고에 넣어드리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정리를 해서 또 치워서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최근에 갔을 때는 요즘 겨울무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무를 다듬어서 겨울내 이제 무말랭이도 해드시고 묵국도 끓여 드시게끔 다 손질해가지고 건조할 수 있는 것들은 건조하고 해서 그런 밑준비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솔직히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봉사시간을 채워한다는 걸 듣고 봉사시간을 채워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봉사를 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사를 가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봉사에 대한 의무감, 봉사시간을 채워하겠다는 의무감보다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문화복지관 거기 이제 형 따라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대청소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봉사는 약간 더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를 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7세, 18세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한다는 거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신청하긴 했는데 처음에 모자봉사단이라고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저랑 같이 한다는 걸 들었을 때 살짝 낯설긴 했어요 저희 학교 특성상 전원기술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적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주말을 집에 나와서 부모님들과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이제 그것도 신청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봉사를 가서 부모님들, 다른 부모님들 같이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의미도 있고 행복이 또 끊기지 않은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말 아침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서 하니까 좀 더 유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던 거 같아요 그때 아빠랑 같이 무 이렇게 다듬고 하는 걸 같이 했었는데 평소에 아빠가 요리하거나 그런 걸 많이 보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아빠가 무를 써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놀랐던 거 같아요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좀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다른 모습이어서 약간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 같아요 약간 아빠도 하면 잘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봉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빠랑도 이야깃거리가 하나 늘어서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 들어요 처음에 청소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저희 손으로 깨끗이 청소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게 했던 거 같아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땐 되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켜주신 게 있는데 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게 제일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거 같고 활동 1년 동안 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봉사상으로 받은 상금으로 방안 조끼를 진달래 마을 요양원에 기증했던 거랑 또 기타 공감이나 행복한 집에 물티슈나 여러 생필품들 기증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기증했던 기회도 없던 거 같았고 올해 들어서 기증한 걸 이렇게 전에 들었을 때 저희가 한 봉사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 오히려 대받을 수 있었다? 뿌듯한 책임감? 이런 것들 대받는 계기가 됐던 거 같고 그리고 저희로 인해서 어르신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고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그냥 좀 훈훈하게 흘러가는 거 같아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번에 봉사상 받았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희는 그냥 매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를 임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받는 게 또 좋은 의미의 상이니까 좀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르신분들 필요한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보람됐던 건 있는데 진달래 마을 요양원에 가면은 어르신분들도 있고 옆에 기타 관계자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위에 식당에서 여러 활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끔 처음에 갔을 땐 몰랐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 식당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손주 보듯이 반갑게 어 은성이 왔어 이러는 걸 듣고 되게 저도 그 모습을 듣고 할머니 하면서 반갑게 인사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보람됐던 것 같아요 이 봉사가 친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봉사 약간 서로 더불어가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봉사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봉사해드리고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받는 날이 올 것 같아서 더불어갈 때 필요한 게 봉사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고 1인 가구도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러게 되면서 사람과 사랑? 그리고 뭐 이웃 간에 이제 정이 굉장히 약간 좀 감소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진달래말 가면서 그런 벽 같은 것을 허물고 그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송사를 가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벽을 허물고 가깝게 지내는 뭐 더불어가는 따뜻한 사회 같은 의미를 받았습니다 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송백 모자단이라는 저희 타이틀 있잖아요 그걸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학교나 이런 거에 누 안 끼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가면은 이제 유니폼 노란 조끼를 입고 봉사를 하게 되는데 노란 조끼에서 주는 그 힘이 있어요 파워 이렇게 봉사한 선물? 보통 선물을 생각할 때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고 받을 때 나쁜 것 말고 좋은 것만을 넣어서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고 봉사를 생각했을 때 제가 진달래마을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입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서도 저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이 있어요 배려도 세심한 배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 손주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신 그런 따뜻한 분들 그리고 내 책임감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오히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 봉사를 저에게 봉사를 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힘이 되는 것처럼 약간 친구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힘이 된다는 것에 똑같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추웠어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죠 이용선 이었습니다 안겨주고 봐라 흰옷스름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꿈을 주고받고 슬퍼 보이는 오늘 밤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